오늘 시간에는 창세강의 48번째 시간인데요 노아시대에 주어진 120년은 무엇하라고 주신 기간이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정확히 읽어야 돼요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정확히 읽는 것은 원문으로 읽는 게 정확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원문으로 우리가 접할 수 없는데요 원문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싶다는 사람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앱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면 원문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풀어주는 것 주의 종들은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 말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예수님 바로 다음 세대부터 했던 해석들이 다 있어요 그런 해석들을 다 봅니다 다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있으니까 책들 읽고 다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엉뚱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3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신앙의 위대한 후성이 나온다 이런 말은 각죄도 없고 주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줄거리를 꺼내 가지고 여러분에게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도 주의 종의 몫이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도 안 보고 하게 되면 2단으로 가는 거예요 2단으로 왜 엉뚱한 해석을 하니까 사단이 주는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그 해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있으니까 그걸 또 참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이 틀린 게 많아 선배들이 한 얘기가 저도 목사지만 선배들이 한 얘기가 너무 실수가 많아요 오늘도 대표적인 실수가 등장하게 될 텐데 노아가 방주를 120년을 지었다 해석이 주의 종들의 해석이 꽉 찼어요 그런 주석이나 설교집이나 너무 많아요 노아가 과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 성경만 제대로 봐도 읽어도 그러니까 몇 권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는데 이 개혁 성경만 말고 표준 세번역이랄지 원문을 직역한 성경이랄지 몇 개 성경책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번역을 약간 부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라는 말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물어볼게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했나요 이 얘기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읽었을 거예요 당연히 노아에게 얘기했겠지 노아에게 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20년의 말을 추려냈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받으라도 노아에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백으로 하신 얘기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사람 진심을 한탄화해서 어떤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이미 누군가가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그냥 자기가 딱 새겨져서 딱 새겨져서 거기에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읽으니까 그것이 글 말씀 진짜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는 모르고 넘어가는 거라고 그냥 당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이었는가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한 얘기였는가 무엇이 했는가를 정확히 살펴보러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게 심판하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8절까지 말씀 노아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맞아요 노아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맞는데 왜냐하면 그 앞절 5장 3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된 후에 생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 그리고 6장이 나오는 거 보니까 고시대의 상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혼자 하시는 독백의 말씀인가 아니면 누구 사람에게 들으라고 한 말인가 아니면 노아에게 들으라고 한 말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읽어보면 아니까 자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본성하게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에 누구에게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신학성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뭐 말하되 누구에게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여기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대상이 누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으니까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없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 혼자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생각하고 3절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내 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 아멘 이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배경 설명 나레이션처럼 배경 설명을 모세가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심중에 하셨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걸 쓰지 모세가 들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을 들려주는 거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둘이 가서 베드로하고 둘이 얘기한 것을 요한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요한이 보고 읽어보세요 베드로에게 가서 따로 가서 둘이 얘기하거든요 네가 나를 아이 또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요한이 가서 범행한 거 알고 들어보고 그 기록을 했을까요 그 기록이 그때 당시에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요한 보고는 AD 90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0년 이쪽 저쪽에 얘기한 것인데 60년이 지났는데 60년 전에 대화 냈던 것이 여러분 기억합니까 60년 전 주여 60살 이상은 없죠 60년 전에 자기가 들었던 걸 대화를 하나도 토시도 안 틀리게 이렇게 딱 들어서 기억해서 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라고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중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니까 이걸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독백입니다 독백 그럼 시대상이 대체 어쩌겠길래 이렇게 했겠는가를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배경 설명을 그 후에 써놨어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독백이 또 한 번 나오죠 하나님이 직접적인 독백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타락할 줄을 몰랐다는 아시겠죠 아셨지만 인간의 자유지에 맡겨놓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타락할 줄을 하나님도 참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시지만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기도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코를 꿰가지고 여러분을 그냥 막 낚싯바늘을 끌어갖고 당겨주시던가요 아니죠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회개해야지 내 자손을 위해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를 쌓아야만이 후손이 잘 되고 내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그래도 볼 면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여러 가지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하던 대로 놔두는데 놔둬봤더니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타락상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 타락상이 나옵니다 그 타락상이 사람이 타락하고 그다음에 땅이 더럽혀졌어요 땅이 더럽혀지고 그다음에 호흡으로 숨쉬는 동물들이 부패해졌어요 이 세 가지 죄악이라고 앞뒤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됩니다 사람이 영을 가진 존재로도 지었잖아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두 가지 있는데 모든 동물들이 육심밖에 없으나 사람은 육신과 영이 있는 존재로 지었는데 영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지금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상과 비슷한 거예요 귀신 얘기하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미친지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꽉 찼어요 꽉꽉꽉 찼습니다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영에 세기듯이 얘기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 시대가하고 비슷한 거예요 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신만 관심이 있어요 그 육신이 뭡니까 강한 자가 뺏는 폭력 강한 자가 돈을 뺏는 폭력인데 이 폭력이 어떻게 해요 여자의 아름다움 성의 아름다움으로 가서 쾌락주의로 가게 되는 것 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권력을 쥐게 되면 이 성의 물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어요 모든 세계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시대에 살아 인간이 그래서 얼마냐면 이 인간이 5절 보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력 자체가 악해버렸다 악해져버렸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완전히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도 이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서 오직 성의 쾌락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사는 거 그다음에 폭력을 휘둘어서 이우시고 모시고 뺏어서 강한 자가 취하고 살고 그 위에 군리마에서 밑에 그를 빼앗는 이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막 죽이니까 사람을 죽이니까 피비린내라는 땅이 땅이 그 피를 받아서 저주가 임해서 열매를 안 맺고 땅이 시름을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야살의 책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동물들을 이종 교별을 시켜요 사자고 호랑이 교별을 시켜서 막 낳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식의 새끼들이 나지 아니하고 어떤 시한한 것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짓을 벌였다고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어떤 황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성경 외의 기록들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의 부패 그다음에 땅의 신음 그다음에 동물들의 이런 혼잡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놔둬서는 그래서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다 없애겠다 땅 위에서 그다음에 하늘에서 그다음에 사람까지 그러니까 짐승과 새와 사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아닙니다 물고기는 아니에요 물고기는 약육강식은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자우주가 물고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식물하고 물고기는 예외입니다 이 멸망에 식물하고 물고기는 예외고 이 땅 위에 짐승과 하늘에 있는 새들 그다음에 결국에 사람까지 다 멸하겠다 이 작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세상을 멸하겠다고 작정을 하셔서 이제 속마음이 그랬어요 어느 날 마음을 품은 거죠 그것이 3절의 말씀인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여기는 원문을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함께하지가 아니고요 사람 안에 머물지입니다 원문에는 사람 안에 머물지 않 나의 영이 사람 안에 머물지 않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까지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타락해도 죽을 때까지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이 안 떠나거든요 죽을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소망을 기대할 수 없으니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 안에 머물게 하지는 않겠다 다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거둬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 신앙을 다 저버리고 갑니다 폭력과 권력을 따라서 갑니다 데라가 데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타락이 이제 그 뒤에 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줬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있다는 것은 가인이 타락했어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있으니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의 날이 육신으로 변해버렸으니까 120년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120년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유예기간이겠죠 일종의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래도 소망을 조금 가지고 변화될 기미를 조금 있으면 살려보려고 하는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무두셀라나 에노기나 노아에게 회계를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게 그래서 의를 전파한 것이라고 신학성계에 나오듯이 사람을 통하여 그들을 회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120년을 준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120년 만들었다는 것은 엉뚱한 해석이 아직 방주 얘기 방자도 안 나왔어요 멸하시겠다 이 마음을 작정했다는 것이죠 120년 전에 멸하시겠다고 작정했던 것이지 방주를 지으라는 방자도 아직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방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서가기를 노아가 방주를 요 때문에 120년 동안 지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옛날에 누군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 누군가 교부부터 초등학교부터 그런 해석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회계할 기회를 주는 것이 12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어떤 원칙을 당신이 세우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다음부터 지금까지 12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년 사는 건 뭐요 하나님께서 회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뭐요 회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120년은 사람이 회계해서 돌이킨다면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였지 이것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기간이었다 그거 아니라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닌가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였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하려는 약속을 하나님도 받아서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 경건한 세세후손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것이 없이 육체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가인의 그래서 폭력을 믿고 힘을 믿고 음악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쪽을 사람의 딸들이라는 해석이 두 번째 해석이고요 세 번째 해석은 내필임이라는 것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에 힘이 있고 용사로서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왜 하나님은 위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힘이 센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힘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이 세 가지 해석이 많은 해석 중에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에 다 걸려있어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어떻게 두 번째 하냐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위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 22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갔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때만 장가를 갔냐 예외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외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육체가 없는 천사가 어떻게 사람하고 자식을 낳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한계 사람의 죄를 사람이 담당하려면 사람이 피를 내야 되고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원칙을 막 위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해석 고대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힘이 센 사람이다 힘이 셌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힘이 없다고 사람의 딸들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는 있겠으나 그것이 과연 맞겠는가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느냐 두 번째 해석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전에 제가 설교를 좀 했는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그 다음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들에 있어서 그 첫 아들만 믿음을 지키지 그때부터 수백 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거든요 무두셀라도 수백 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라멕도 수백 년을 자녀를 낳지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가인의 후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 아니고 그래서 경건한 세대의 후손이라고 정확히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몇 사람만 그랬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좋아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경건한 세대의 후손이라고 말하긴 어려워 몇 사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몇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딸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내팽개치고 나는 세상이 좋다고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아예 그런 약속도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란 말이에요 먼지라는 말이잖아요 원래 뜻에서 먼지 그래서 먼지처럼 사라질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이 세 중에서 두 번째 해석이 가깝지만 두 번째 해석도 온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느낌은 뉘앙스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이야말로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팔하는 기준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내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기로 몸부림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 사람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0년이란 기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오해는 지금 방금 하신 말씀으로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필임이라는 것은 그들이 낳은 자식 중에는 이 거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필이란 말은 거인이란 뜻입니다 자 민숙이 13장에 보게 되면 단 한 번 내필임이 한 번 더 나와요 내필이란 말이 여기에 장식의 6장 여기에 4절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민숙이 13장 33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인이란 뜻이에요 이 내필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천사하고 인간하고 하이브리드 잡종이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지금 교단 킹 제임스 버전 좋아하는 쪽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걸 믿겠다는데 저는 그래서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리만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누가 해석했다고 정병진 목사가 해석했다고 하니까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어보고 여기 진리라면 진리에 딱 진리를 붙잡고 가야 돼요 진리에 허리띠를 떼야 우리가 전쟁이 나갈 수 있는 진리가 아닌 것은 어느 날 영적인 전쟁이 나면 팍 무너집니다 왜? 헛것을 거짓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양을 싸우면 악한 양이 웃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붙잡이 되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리라 할 일이야 여기 보면 민숙이 13장 32절 33절을 보면 거기에 보니까요 가난 땅을 정탐하러 갔더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란 말은 원모로 보니까 거인들이었다 거인들이었는데 거기서 내필임 우선 곧 안학자손인 거인들 이 거인들이란 말은 내필임을 거인으로 풀어놨어요 원문은 내필임인데 내필임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고 그들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자가 있었습니다 노아홍수 이후에도 나옵니다 사람의 유전자 속에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노아홍수 이후에 지금 이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샘과 함과 야베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키가 거인이 아니었는데도 그런 사람 안에는 그런 어떤 유전자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가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거인들이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은 사람들 중에 키가 큰 거인들이 있었다 골리아토 그런 거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있었던 모양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천사와 인간의 결합체를 하이브리드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방주를 몇 년 지었을까요? 몇 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그럼 몇 년을 지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9절부터 장세기 6장 9절 이하를 보면 이것이 노아의 적본이라 노아는 의녀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베시라 샘과 함과 야베시를 낳았는데 그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새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에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온 땅에 하나님께 부패하여 포화감이 땅에 가득하여 땅을 보신 적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육체가 다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샘과 함과 야베시를 낳고 난 다음에 이때도 방주를 지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지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샘과 함과 야베시를 낳을 때도 그때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120년에도 그랬고 하나님 말씀하기 그때도 120년 전에 노아우스 120년 전이라고 추정되는 그 시간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이 땅을 멸할 거니까 너는 14전에 고페르나무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방주를 만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라고 얘기를 했던 이 상황에 보면 샘과 함과 야베시 낳은 후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방주 얘기는 낳은 후에 그러면 노아가 뱃살에 샘을 낳았을까요? 5장 32절입니다 답이 나왔어요 5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베시를 낳았더라 여기에 보니까요 낳았더라도 낳았더라가 아니에요 히브리아를 보게 되면 동사가 6가지 형태로 변화를 해요 한 가지의 동사를 6가지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이 뒤에 이렇게 표시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역 능동태예요 사역 능동태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시키는데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베시를 낳게 하였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낳게 하였다 그러면 낳게 하였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낳게 하였다는 걸까요? 아내? 누구에게 낳게? 아내 위에 다른 사람이 있나요? 낳게 하였다 누군가 시킨다는 거예요 사역 능동태 누군가 시켜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의도적인 자녀 출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65세에 낳았고 85세에 낳았고 가장 늦게 나오잖아요 187세에 낳았는데 왜 노아는 500세 된까지 사실은 안 낳았을까요? 결혼 안 낳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500세 된 후에 누구를 낳았어요? 샘과 함과 야베시를 세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샘이 첫째 아들인데 샘은 몇 살에 낳았을까요? 502세에 낳아요 그것이 창세기 저 뒤에 그럼 나옵니다 창세기 저 뒤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창세기 어디로 볼까요? 샘이 샘이 샘샘샘 아 여기 11장 11장 샘의 족보에 나와요 11장 10절을 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샘이 홍수 2년에 홍수가 끝나고 2년 뒤에 누구를 낳았어요? 첫째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수 2년에 낳았으니까 노아는 샘을 502세에 낳은 거예요 그래야 100년이 돼야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적어도 100년은 못 진 거예요 당주를 100년 낳아서 바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샘과 함과 야베시를 낳았다 이렇게 하니까 120년은 최소한 잡이 틀린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반드시 틀리는 것이고 샘과 함과는 최대한 많이 쳐줘도 98년인 것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 봐요 6장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바로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한참 지난 다음에 방주를 다 짓고 나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의 맥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을 들어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 홍수를 내가 일으켜서 땅을 멸하게 될 거니까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17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뉘앙스를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17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와는 그런데요 앞에를 보세요 너는 14절을 보면 너는 방주를 만들라 얘기해 있잖아요 그렇죠 너는 방주를 만들라 했는데 18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한참 뒤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라는 얘기는 방주를 지금 어느 정도 지었으니까 들어가라 앞치지도 않은 것인데 너는 방주로 뒤로 가라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이제 국어 공문학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뉘앙스를 조금 더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 속에는 아직 방주가 좀 지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 지어지면 다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들어가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들어가라고 했을 때는 이미 자기 아들들이 시집 장가를 아니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간 상태로서 며느리가 셋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말을 방주를 지으라 할 때부터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아들들이 장가간 후에 방주를 지으라 했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들들이 장사하려면 적어서 20살에서 30살은 돼야 장가를 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말을 한꺼번에 얘기한 얘기를 한다면 70에서 80년 정도는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많이 맥시멈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것을 다 지고 난 다음에 한 얘기라 그런다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5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데 그 5년 동안 지었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5년 동안 방주를 지고 난 다음에 이 동물들과 집어넣으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방주를 이제 들어가라 하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건 나중에 얘기를 해요 자 먹을 양식이 계속 나옵니다 자 먹을 양식이 21절 22절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와가 그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다 다 진행하였다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방주를 다 지었던 후 아니면 어느 정도 지었을 때에 그다음에 저 생명체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들이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살의 책과 비교해 본다면 한 5년은 먹을거리를 계속 준비하지 않았을까 추정입니다 제 추정 그런데 최소한 여기에 보니까 120년을 지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방주 지을 기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가장 길게 잡아도 98년이고 좀 적게 잡으면 70, 80년이고 더 적게 잡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어리석게 보고 있었는지에 관한 제가 말씀하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방주를 지었는데 좌우지간 수십 년간은 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심판을 하라고 했는가 이 마지막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악함과 마음의 생각의 의도까지 다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부터 생각이 아주 악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지는데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세상이 악해져서요 악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돈 벌고 사는 것이고 이번에 LH 사태도 어찌하든 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 그리고 이런 사건 터지면 몇 논만 딱 쳐가지고 집어넣어놓고 몇 년 뒤에 풀어져 버리고 악해지면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사람은 미정미정 뒤로 수사를 밀어가지고 중요한 사람 다 빼 알리바이를 다 만들어 다 정보를 뺄 수 있는 시간을 줘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는 들어가 그러니까 이미 정부가 뺄 사람은 다 빠는 거예요 누가 국회의원 지금 빠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악하면 사람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생각이 이렇게 악하게 됐고 땅도 부패하게 돼서 땅이 피로 가득 차 있고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모든 사람이 육체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육체 땅의 것만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내가 땅의 것만 하나님 나라 은은 아무 상관없고 내 영혼을 위해 사는 건 아무것도 관계없고 오직 육체만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있어야 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고깃덩어리니까 고깃덩어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안 죽으려면 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전합니다 내가 이 동탄명성교회의 청국복을 용서해서 내가 이 한 부분을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은 복을 줄 수밖에 없어 나중에 왜? 저것이 나를 위해서 뜻을 세워서 하는구나 이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산에 팔리기도 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날마다 천사가 보고하는데 하나님이 모른 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건강히 살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선한 뜻을 갖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그 선한 뜻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멸망을 안 시키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가족까지 구원을 다 시키는 거예요 왜? 너무 마음에 드니까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육체만을 위해 살아간다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육체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똘똘한 집 한 채 뭐 그러잖아요 차오즈가 육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 욕을 얻어 먹어도 상관없어 도덕적으로 뭐 해도 상관없어 돈만 벌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갖 타락이 지금 자초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을 감상한 것은 아직까지 동성애 성적 퇴락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덜 갔다는 거예요 한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는 무너집니다 끝입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미국은 이미 무너져버렸습니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어떤 주에서는요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하지 않냐고 parents one parents two 부모 one 부모 two라고 한대요 왜 남자 남자가 있고 여자 여자가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부모 one 부모 two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것이 나라입니까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나라를 청도교도를 통하여서 그래도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그 나라를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국회에서 맨날 지금 어떻게 뭘 만들려고 옆에서 무슨 법을 만들어가지고 올려요 계속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먼저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무슨 법을 만든다 그러면 어느 당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그걸 만들어가지고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려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거 무슨 평등 주장한데 그래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게끔 만들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무너진다면 그건 지구의 종말은 급속하게 올 겁니다 대한민국만 안 무너졌어요 유럽은 이미 끝났고 캐나다 미국 호주가 다 끝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보른데 여러분 그런 거 하면 반드시 반대하길 바랍니다 막 반대하셔야 돼요 성명하셔야 돼요 청와대 무슨 청원이 있으면 막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조금 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만약에 이 기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말을 맞이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고소해 주시길 겁니다 나중에 우리 미친 사람이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고소를 하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자식의 아버지를 다 이렇게 한다는 칼을 주러 왔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실행이 됩니다 그대로 실행이 돼요 고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다 구원할 수 있게 되길 추천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 내 자식이 회귀의 영웅을 부어주시고 내 자식이 예수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원수가 되지 않냐고 한마뜻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고소한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타락으로 끝나가고 있다 마찬가지다 타락으로 끝나가고 있다 지금 뭐 해야 될 거냐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영혼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에 그놈들이 꽉 붙잡고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제대로 휘어잡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한 뜻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 노아 때처럼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노아처럼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가 있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도 누리고자 합니다 주여 영적인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통참함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생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